지금부터 React Ajax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 수업은 React 위에서 Ajax를 다루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수업입니다.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우선 React로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. 그리고 Ajax가 무엇인지 또 Ajax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패치 API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아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셔야 됩니다. 이것들을 모르신다면 여기에 링크 걸어놓은 수업들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.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최종적인 예제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예상해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우리가 만들게 될 애플리케이션인데요. 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네트워크 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시죠. 보시는 것처럼 list.json이라고 하는 파일을 Ajax 방법을 이용해서 로딩하고 있는데요.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.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로드해서 우리의 React 애플리케이션이 보시는 것처럼 글 목록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첫 번째 글은 list 상에서는 아이디가 1번인 글인데 이 링크를 클릭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네트워크 탭에서 보시죠. 보시는 것처럼 1.json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Ajax로 동쪽으로 로딩이 되고 그 내용에는 상세 보기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이쪽에 있는 본문 영역에 표시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우리는 만들 것입니다.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가 익히고자 하는 기술은 크게는 하나, 즉 Ajax 통신이고요. 작게는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컴포넌트가 생성되는 그 시점에 Ajax를 콜해서 컴포넌트를 그려주는 방법입니다. 여기 있는 이 예제에서는 글 목록을 표시하는 이 부분이고 데이터로는 list.json을 로딩하는 것이에요.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동쪽으로 Ajax 통신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역시나 컴포넌트로서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에 깽겨넣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수업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. 자, 지금부터 우리는 리액트 위에서 Ajax를 다루는 방법 또 이 두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하나의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준비됐나요? 출발합시다. 알겠습니다. 아멘